카타르는 애초에 여러분들 그냥 개최 하면서 이렇게 참가하는데 의리로 둔거지 역사적 첫 첫 승점 정도 생각했지 뭐 대단히 생각도 없었어 원래 준비는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특이했던 거지 우리나라도 사실 1승이 목표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2000 월드컵전에 1승 2 1승이 없었어 1승 1승이 없었어 목표가 1승이었고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잘할 수 있던 계기는 한일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또 뭐가 붙으면 지기 싫잖아 일본보다 잘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들 한일 월드컵이라고 다들 기억을 하지만 사실상 전세계 사람들은 그냥 한국이 더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일본은 들러리였지 아니 그냥 일단 우리나라가 4강 간 것도 임팩트를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응원 열기 이것 때문에 그냥 모든 이슈를 우리나라가 어그로를 우리가 다 끌었어 일본은 거의 들러리였어 해외 언론 쪽에서도 거의 우리나라 막 응원 열기 거리 응원 전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것 때문에 다 우리나라 쪽에 이슈가 있었지 그때 일본 애들이 좀 얍삽한 게 원래 한일 월드컵이랑 개막식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한일 월드컵을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쓰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재팬 코리아 월드컵이 아니라 코리아 재팬 월드컵이에요 정식 명칭 한국을 앞에 두는 거야 그게 그 조건이었어 근데 대신에 결승전을 일본이 한다 이거였거든 근데 일부 언론에서 교묘하게 일본을 앞으로 넣는 그런 짓거리를 한 언론들이 있어요 그 당시 되게 치사하지 그런 애들이 있었어 아니지 연고고연전 느낌이 아니야 그냥 코리아 재팬 월드컵이 정식이었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대신에 일본이 결승을 가져간 거야 우리나라 이름을 쓰는 대신에 우리나라 코리아를 먼저 하는 대신에 결승 그래 니네가 해라 원래 결승은 더 화제거리가 되니까 협상을 했어 그리고 계약서 딱딱 도장 찍었어 근데 치사하게 교묘하게 언론사 쪽에서 막 재팬 코리아라고 쓰는 데도 있고 막 그런 데가 있었어 한국 국대가 어느 정도냐고 그냥 그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잘해요 그냥 겁나 잘하는 겁나 잘했어요 믿지 않겠지만요 우리나라가 4강 갔을 때 무슨 얘기 나왔냐면 와 일본 애들 빡치겠다 일본 가서 우리 결승하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였어 그냥 독일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아 진짜로 그냥 독일한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 독일 어떻게 이겨라고 생각해 그 당시에는 독일 왜 못 이겨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 이탈리아도 이기고 다 이겼는데 독일을 왜 못 이겨 심지어 독일전도 꽤 잘했어 이기겠는 데가 아니라 이미 머릿속엔 결승전에 가있어 이미 머리는 결승전에 가있어 일본에서 결승하는데 우리나라가 결승 올라가면 일본 빡치겠다 진짜로 아 이게 웃기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어 내가 생생히 기억해 왜냐면 내가 딱 스무 살이었기 때문에 나는 2000년 월드컵을 진짜 재밌게 다 풀로 즐겼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경기 한 거 보면은 진짜 잘했어 매경기 다 잘했어 진짜로 말도 안 돼 2000년 월드컵 때 붙어본 팀을 보면은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이거든 이거를 단기간 내 이 대단한 팀들 우승후보 팀들 다 만난 거야 그냥 그때 경기 풀로 보세요 유튜브에서 2000년 월드컵 경기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그냥 개잘해요 우리나라 개잘합니다 진짜 너무 잘했지 그때 그리고 원래 월드컵은 군면지 안되잖아 군면지 안되는데 띵보 형이 뭐 주장으로써 할 말 없냐고 할까 딱 총대배고 띵보 형이 저 우리 저 국민적인 또 사랑을 받고 있고 하니까 우리 후배들 우리 후배들 군대 문제만 어떻게 잘 해결해 주시면 딱 총대배고 말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 같은 분위기면은 군대 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잖아 근데 그 당시엔 뭐야 막 다 이기고 막 전국민 난리 났어 거리 응원 몇백만명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무조건 면제 무조건 면제시켜 여론도 그냥 와 면제지 무슨 군대여 우리가 지킨다 군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론도 좋으니까 여론도 되게 좋으니까 대통령도 부담이 없어 면제 오케이 면제 딱 키딩크 우리나라 명예국민 딱 희동구 카퍼레이드 하고 카퍼레이드 할만했지 최대 2000년 월드컵을 못 겪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거잖아 어린 나이고 이러다보니까 진짜 그때는 아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제가 생생히 잘 기억해요 그때 폴란드전 폴란드전이었잖아 첫 경기가 제가 폴란드전 끝나고 재물포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인천전문대 나왔기 때문에 재물포역 술집에서 TV로 다 보다가 끝났잖아 골 넣고 끝났어 재물포역에 다 나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나가는 차 위에 다 올라가요 그냥 다 올라가서 막 차 위에서 막 뛰어 안에 운전자가 있어 그럼 요즘 같으면은 이 씨발 우리 내 차 막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근데 같이 그 안에 운전자도 빠빠빠빠빠 해주면 다 같이 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아 그냥 운전자 뭐 차 망가지건 말건 상관이 없어 아 진짜로 진짜 그랬어 그냥 길거리에서 차가 막 막히잖아 누가 빠빠빠빠빠빠 하잖아 경적 한마라면은 다 같이 빠빠빠빠빠빠빠빠리 그 정도로 미친시대 이제 미친시대 다 허용이 됐어 그리고 비 이더레브 비이더레즈 비이더레즈 이거 있죠 그 비이더레즈였잖아 레드였잖아. 레드 불그낭마티 그거가 그냥 평상복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입고 학교가. 그냥 하루종일 24시간 월드컵 내내 그거 입어. 그냥 두건까지 해가지고 아직도 그거 계속 입고 다녀. 내 사진 싸이월드 사진에도 있어. 나 그거 입고 찍은 사진 있어. 하두리 사진.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골렀을 때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골렀을 당시 상황. 장례식장에서도 소리 지르잖아. 장례식장에서도 다 축구보다가 와아하잖아. 그 상복 입고. 장례식장에서. 그 정도였어. 진짜. 다 허용돼. 다 허용되는 시기. 그러니까 군면제는 일도 아니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목표가 1승이었어요. 1승. 1승이 없었던 나라인데 8강 4강을 가버리니 16강이 목표였는데 16강 가는 걸 뛰어넘어버리니 이거는 뭐 미쳐버리지. 뽕을 뽕. 뽕 치사량이 내가 보기에는 내가 평생 맞을 뽕. 뭐 김연아 뽕. 많잖아. 연아뽕. BTS 뽕. 기생충뽕. 흥민이뽕. 박지성뽕. 맨유 박지성뽕도 있고 수많은 뽕이 있었는데 그중에 최강은 02년도 4강뽕. 2002년 한일 월드컵뽕이 최강뽕입니다. 진짜. 오징어게임은 뽕은 뽕도 아니야. 싸이뽕은 뽕도 아니지. 아 그 당시 뽕은 2000년 월드컵뽕은 미친뽕이었어. 미친뽕. 상상이 안되지. 이거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뽕이지. 거의 뭐 그런 말 하잖아. 2000년 월드컵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단어로 써요. 단군일에 최대 스포츠축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그냥 우리나라가 건국일에 최대 최대축제. 최대 스포츠축제. 진짜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다 통틀어서 최대 스포츠축제. 에이 형 뻥치지마. 이거 겪어본 사람은 다 공감하잖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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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미친 느낌 이번 한 번 더 나오면은 그때만큼 될까? 난 모르겠어. 요즘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불편너들이 그땐 없었잖아. 근데 요즘 불편너들이 있어서 차 올라가고 이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낭만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차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때는 어디 가려면 차가 많아가지고 내가 재물포에서 그때 동인천인가 넘어가는데 그냥 태워줬어. 지나가던 트럭 있잖아. 트럭이 내리더니 어디 가냐고 우리가 막 걸어가고 있으니까 유니폼이 있고 응원 태극기 들고 막 걸어가고 있으니까 어디 가냐고 아 저희 동인천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걸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타라고 뒤에 트럭 뒤에 탔어 그냥. 그 1톤 트럭에 포터에 뒤에 타가지고 데려다주고 막 그랬어. 아저씨가 막 웃으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그런 거 되게 많았어. 맞아. 트럭이 막 사람 싣고 가고 이제는 그러면은 또 불편너들이 또 아 물론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나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남의 차에 내 차에 올라가서 누가 그러면 나도 나도 화날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만 더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정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 02년도 월드컵 베이비붐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다니까. 아니 막말로 거리웅원 가서 그냥 옆에 막 끼얹고 막 잔단 말이야. 그러다 뭐 눈 맞고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 03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베이비붐 02년도에 만나셔가지고 월드컵 베이비가 여러분들 02년생이 아닙니다. 03년생이 정확히는 03년생들이 정확하게 월드컵 이제 베이비죠. 근데 뭐 어쨌든 그때 또 그렇게 썰이 있었다. 이제 2000년 월드컵 세대가 끝나고 나서 한국 뭔가 국대 이런 분위기가 살짝 쓱 이렇게 간 거지. 뭐 없지. 그때의 어떤 힘으로 2000년 월드컵 때 그 멤버의 힘으로 조금 해먹다가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들의 성과가 조금 이제 아쉬운데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괜찮아 올 것 같아 이번에 기회야 할 수 있다.